장현진 작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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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앞에 마주서보고 혹시라도 날 알아봐 줄까봐 멈춰서서 그날처럼 마지막 내 사랑 선물 같은 사랑 어느새 내겐 다가와 살며시 날 안아 내 맘을 녹이며 손끝이 떨려와 두 눈에 눈물 가득 차 오면 고마운 내 사랑 조용히 다가와 살짝 떨리는 입술에 살며시 입맞춰 내 맘을 녹이는 눈물이 새 나와 마음이 자꾸 너를 그리며 사랑이었나봐 저 사랑 내 맘을 녹이며 내 맘을 녹이며 내 맘을 녹이며 내 맘을 녹이며 아멘